세미프로 1전 1패지만 바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세미프로 다시 한 번 더 시도하고 있는 주동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꽤나 인지별로 쌓고 있는 공공조사입니다. 양감독들이라고요. 맞네요. 그 분이시군요. 전용 혼란을 지가. 정말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태권도킥을 보여줄지 양감독에서 보여줬던 양루TV에서 박찬정의 근성의 킥복싱 내용과 같이 합쳐지는 주짓수의 박찬정 선수의 매칭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 주먹이 다쳤었거든요. 때리다가 제가 다쳤었습니다. 왼발 퀴 가볍게 날렸던 주동조 킥 빨라요. 양루TV때랑 달라요. 그건 예능이었죠. 박찬정이 물러나면서 클렌치 시도합니다. 요즘에 그래플링에 물이 올랐거든요. 박찬정. 킥복싱 선수 출신이신데 그렇죠. 갑자기 주짓수 대회를 나가서 전부 휩쓸어버리네요. 진정한 랩라운드죠. 그렇죠. 살짝 클렌치. 한 번 넘어갔나요? 네. 다시 버티고 주동조 케이지 등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박찬정 끈적끈적하게 하고 있어요. 백 잡았죠? 박찬정 잘하세요. 케이지를 잡고 있거든요. 네. 잡으면 안 되겠죠? 3분 나옵니다. 3분. 3분. 주동조는 자신의 팔꿈치를 못 넣고 그립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시 풀렸던 주동조 방어 잘합니다. 박찬정 선수의 압박은 역시 좋네요. 오오오오오오오 Kanye 넘겼어요. 100G까지 네. 잘 잡고요. 자 그래플링에서 점수를 하나하나 갖고 가고 있는 박찬정 선수고요. 뒤로 한 번 더 끌어 내려가고 싶어요. 아 돌아뒀습니다. 방어 잘했죠? 한 번 더 넘어가고요. 엉덩이를 뺐기지 않으려 등지겠죠? 자 자 네 패더급까지 시합을 뛰어봤던 박찬점 선수인데요. 두 챔길이나 아리아는 지금 플라이급을 뛰고 있거든요. 플라이급에 어울리지 않는 강한 힘을 췄고 있는 두천점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끈적끈적한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까지 아구 힘도 좋은 것 같고요. 상당히 그래플링 능력이 축중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누르고 있는데 펀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쪘고요. 말하는 것 동시에 살짝살짝만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조금 포지션 위주로 경기를 하려는 박찬점. 주동전 조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판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찬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석천님 안녕하십니까. 용훈이어서 오고 뒤에 백을 잡은 상태로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 세미 프로 경기는 플라이급 선발전이지만 원 매치로 진행되는 4분 3라운드입니다. 아직 안 나가. 자 싸울 틈을 주지 않는 박찬점 선수입니다. 제가 주동전 선수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끈적끈적하죠. 정말 깜짝 놀랐었던 그런 압박감은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완전히 약간 매미 느낌이 원래 매미팀 김동현 선수는 팀매드 선수라서 주동전 선수랑 팀매드인데 상대 선수가 매미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리 그립이나 허리 그립을 계속 잡고 있는 자 그래플링 전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짓수 대회에서 우승을 했듯 그쵸 피니쉬 능력까지 가깝고 있는 박찬점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1라운드는 끝날 것 같은데 여기 그래플링 이 시간에서 누가 얼마나 지쳤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추어 선수 선수로서는 아마추어 경기를 전부 다 승리했었던 주동전 선수는 저기 그래플링 지옥에서 나오는 순간 정말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박찬점 선수는 힘 많이 썼거든요. 네 역시 마찬가지죠. 가드도 올리고 오 나이플링이 좋았습니다. 다리보드가 이렇게 다르고 소리부터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살짝 비추겠지만 그냥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고요. 역시 쌍끈의 모습을 보여준 주동전 선수 하지만 박찬점 선수의 노련함에 지금 태클 시도하고 있는 선수가 맞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웰 라운더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한 번 더 그렇지 군대 있어요 군대 있어요 주동전 예 주동전 자랑 있습니다. 박찬점 후두부 조심해야 합니다. 후두부 조심해야 합니다. 후두부 조심해야 합니다. 박찬점 다시 한번 싱글렉 잡으면서 버티고 있고요. 주동전 파운딩 어 오히려 태클로 넘기는 박찬점 잘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공격이었는데요. 네 박찬점 선수의 맥집이 네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맥집이 괴물이네요 진짜 주동전 선수의 공격 정말 날카로웠었군요. 네 맞습니다. 부산 파이트하우스 공민기 선수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스탠딩으로 가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그래플링에서는 확실히 네 위아래가 확실히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깔렸기 때문에 최초로 깔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운트 잡으면 안 되거든요. 주동전 한테네 아 마운트 잡았고요. 다리 걸어줬죠. 눌러놓겠다는 마음입니다. 파운딩보다는 다시 한쪽 풀렸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암바 네 암바 하는 척하면서 펀치 정말 안쪽으로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대로 양감도 팁이 또 못 나올 수도 있는 이겨야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겨야 이겨야 감독님한테 인정을 받아요. 안 돼요. 암바가 암바 조심해야죠. 암바 조심해야죠. 아 일참 얕은데 아 아 주동주 선수 아쉽게도 왼팔 잡히면서 박찬정의 리버스 암바 아 주 선수가 고생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홀라이급 선발전은 심판의 외침을 듣겠습니다. 멤버 박찬경 선수의 최초리입니다.